ㄷㄷ 드마시아 사람이 와인 한 잔 아니 내일 한 잔 주세요 저형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을 맞게 확인하고, 인정할 수 있습니다 드마시아가 드마시아가 수렴한 제거 드마시아가 수렴한 제거 드마시아는 수렴한 제거 아니, 내일 한 잔 주세요! 라고 했어요 녹서스 사람은? 전 와인요! 응, 맞아요, 와인을 시켰어요 데마시아 사람, 녹서스 사람, 그리고 프렐리오드 사람이 술집에 들어갔어요 뭐 드릴까요? 라고 술집 주인이 물었죠 저기,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아, 근데 제가 암흑을 해 주신 게 없거든요 저거는 제가 거기까지 일하는 편인데! 주실보단, 아니여, 아무사님의 뭐 좀 해! 그리위엔 그 역할이 나온 것 같아요 아쉽니다 그 역할을 받는 동안 전의 실력은 많이 전쟁이 덜하니까 아니? ㄷㄷ 후퍼넬 뱃뱃뱃뱃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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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